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들이 설교를 하러 이동하는 복도에 배우를 배치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환자 연기를 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최근을 들은 그룹은 10%만이, 시간이 넉넉한 그룹은 63%가 환자를 도왔습니다. 연구진은 목적에 쫓기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인간의 품격을 장식품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겠다는 인수위와 당선인의 다짐 속에서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부지런함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한 반면 조급함은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은 미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지런함은 적절한 시점에 초점을 맞추지만 조급함은 정해진 시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지런함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조급함은 결정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시작을 준비하는 다음 정부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시사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